5월엔 특별한 날이 있다. 우리만의 기념일. 결혼기념일이다. 1년 전 우리는 결혼했다. 5월의 신부가 된 것이다. 신혼여행도 제주로, 웨딩사진도 셀프로.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.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. 4월 매년 결혼기념일 제주를 찾아와 우리들의 추억을 다시 기념하고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니까 지금 여기 제주에서 보내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